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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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는 거 보면 어금니 푸는 거 으 으 으 으 근데 지금 통화가 있지 난 그걸 안 먹어 두동도 별로 안 하면 돼 난 그걸 직접 얻어 얼마나 고용이 같은 식이잖아요 오시면 안 돼 인정 인정했어 아 안 돼? 12개 할게 제가 절대로 말하는게 아니에요 거짓말 거짓말 브라질리 형 거짓이야? 아니 싹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어디 여기다 하겠네 아니 아니요 거짓말 거짓말 다 지금 구라치고 있어요 무슨 우울하장인데 왁싱 할 수도 있죠 제발 여장하게 해서 뭐 하면 되지 뭐 이동훈 회원? 이동훈 회원님은 오늘 갑자기 일이 있으셔서 12시 5분에 급한 일이 생기죠 맨날 먹어요 다 먹는거 이야기밖에 없네 네 저 먹는거도 많이 먹는게 아니에요 딱 제가 적정한거 같아요 맥주 맨날 먹는다는데 아뇨 진짜요 거짓말 진짜 많이 마세요 그 다시 하나 죄송하세요 이거만 천천히 마주 마시고 마요네즈 먹고 마요네즈는 도대체 왜 먹어요?? 마요네즈는 저건 계란으로 만든거라서 좋잖아요. 완전 식품. 계란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어밍업으로 엉덩이 누드립으로 제가 가르쳐 드려주죠.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처음부터 가슴 업 시켜주고 어깨 앞으로 빠진게 아니라 자, 뒤로. 여기서 바벨이 무릎을 수치듯이. 허벅지 수치듯이. 하나,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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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형들 다. 맞고, 형님 왜 안 왔어? 응. 이동훈 회원님 이동훈 회원님 어디갔어? 똑같은 시간 아니야 아니야 이게 그런게 있어요 전부 다 똑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보는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아 이동훈 회원님 어디갔어요? 어 이동훈 회원님 어디갔어요? 끝날 때까지? 아니 저 거짓말 아니래 거짓말 이번엔 여장 하시는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2개만 할게요 12개요? 근력증가 너무 좋아요 너무 두고운데? 아 저도 이 정도는 10 1 1 1 2 2 2 2 물 한 번 이거 가져가줄게 제가 가져갈게 물 한 번 가져가줄게 물통을 가져가겠어 응 괜찮아요 졸려 현상 규씨만 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1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지 그래서 제가 한 끼만 한 끼만 일반 시간 복부 복부에 조금 힘을 주시고 허리 좀 빼주고 바로 할게요 바로 무게 빼서 바로 걸어가는게 진짜 힘들어 근데 이게 무게 빼고 나서 걸어가는게 진짜 힘들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거짓말 계속해 너 다 먹을거야 피자도 먹는다고 치킨도 먹는다고 막 저기 막 아 사실이잖아요 치킨 한 마리 원카드 한다고 그런거에요 사실이잖아요 치킨 한 마리 좀 더 먹을 수 있잖아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안 먹어요 제가 좀 위가 작아가지고 맥주 8개 먹었으면 8개 안 먹었으면 아니 8개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8개 없는거 같아요 오하질 거 느껴집 understanding 오하질 거 느껴집니다 하하 오하질 거 느껴집니다 네 데에Д 자 마지막 쏘리 동구 오하질 거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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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나 이 노릇 좋았을텐데 6kg로 100개 하신다네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전문거 다 있어요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오늘 PT 예약이 12시로 있었는데 이상하게 일어나고 싶은거야 11시 54분에 그때 안일어났는데 그게 또 일어나고 싶은거야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혹시 오늘 PT인가요? 네 5분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못했다면서 바로 막 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나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님은 저 갑자기 오늘 일이 생겨가지고 12시 5분에 12시 5분에 일이 생겨졌어 그래서 자동님 왔으니까 자동님 어디갔냐고 물어보지마 이게 차이나지 누가 운동으로 왔고 누가 운동을 하지 않는지 누가 일이 있고 누가 일이 없는지 어? 연휴에 연휴에? 갑자기 대낮부터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그러자? 뭐야 뭐야 아니 자동님 왜 그러는거야 자동님 운동해야지 벌써부터 지금 한 명이 생기고 있는 중이야 괜찮아요 야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둘 셋 셋 셋 셋 널 연기력! 연기력이 연기력이 되는거지 연기력이 돼야죠 원래 제가 병원관복지방생인데 연기에 대해서 좀 잘 안합니다 헬스가 힘들어 16kg 이분한테는 16kg 가볍죠 이거 넣어야 돼요 대기사 정국인 1명 2명 1명 2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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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이게 제 3개월전인데 어딨어? 이거에요? 네 승모업이에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의상성스러움도 바로 시작해요? 네 바로 하세요 나 트리 부정거 가려는데요 부정하시거든요? 네 나 바퀴 테스트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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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끊어 오바쟁이 오바쟁이 이게 제일 효과가 있어서 하는거에요 자 마지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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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도네이션 주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컴